안녕하세요. 굿모닝. 어디 가시나 봐요? 출장. 출장이요? 라스베가스로 출장 갔다 와야 돼서. 오빠, 출장 가려고. 본사에서 갑자기 회장님 지시가 내려왔어. 이렇게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가시봐요. 출장... 출장 안 가면 안 돼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열무 아빠도 출장 갔다가 여기... 그러니까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부부장님. 가지 마요. 금이서. 괜찮아. 금이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거 아니야. 너 진짜 아무 일도 없이 잘 갔다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어? 아무 일 없이... 잘 갔다 와야 해요. 당연하지. 그 라스베거스 거기에 놀래. 배 타고 가야 해요. 라스베거스를 어떻게 배를 타고 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무 데요.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지? 아닌데 잘 못했을 것 같은데요.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참... 완전 꼴찌였어? 아예 꼴찌? 아니요. 제 뒤에 다섯 명 있었어요. 하하. 꼴찌에서 여섯 번째.